사람들은 이제 도끼머리를 해요. 그 깍두기 머리를 북한에서는 도끼머리라고 해요. 머리 여기 딱 각지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갖고 한데 걸리는 게 저희는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걔네는 주머니 넣고 이런 거 약간 춤추는 것 같은데? 네, 살짝 슬리머신 거 아,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배 나온 사람들은 배에 힘을 주셨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갔는데 그분들은 그냥 실효했으면 되지 실효했으면 되지 배에 걸렸어야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로제비 씨가 히트친 꽁트가 있어요. 조직 꽁트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나도록 네가 형님 아,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아는 척하는 형님이십니다. 몰라도 그래, 해가지고 그래, 그래, 우리 저금 중에 희석이 아니라 예, 저 보령사입니다. 어, 전라도는 하나도 아잉까? 어, 그래 어, 그래 다음 주에 그 아들냄이 그 도리를 해봐요. 딸만 도리습니다. 그래, 자식은 매한가니까 아잉,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버지 그 칠승이라며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배드에 만남이 있다 아잉? 뭐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으로 공개자. 옛날 신사는 형님이시죠? 알겠어. 가볍게 어잉 어잉